안녕하세요 히덕시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샐러드로 즐기면서 암이 확실하게 예방될 뿐 아니라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단을 배울 건데요 간장 드레싱으로 즐기는 생고구마 샐러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합니다 유기농 황토고구마 준비하시면 되고요 케일립도 좀 준비했습니다 방울무 레디쉬, 사과, 자색 양파도 준비했습니다 샐러드에 들어갈 수제 매실청이고요 참기름, 생수도 준비했습니다 고춧가루와 검정깨도 조금 준비했어요 드레싱에 쓸 간장인데요 막간장 준비하시고요 통후추도 갈아서 쓰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막간장이 베이스가 된 드레싱입니다 막간장 먼저 3개를 계량을 할게요 3테이블스푼요 3개째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장하고 같은 양으로 생수도 3테이블스푼을 할게요 생수도 3테이블스푼을 계량을 했고요 매실청도 지금 3테이블스푼 계량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양이에요 3가지가 다 그리고 참기름 1테이블스푼 들어가면 되고요 고춧가루도 1테이블스푼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통후추를 갈아서 넣었는데요 좀 넉넉히 갈아 넣으시면 맛과 풍미를 올려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섞으신 다음에 잠깐 두시면 맛있는 드레싱이 되는 겁니다 재료 손질을 할텐데요 방울무 빨강무인 레디시를 먼저 손질을 할게요 꼭지하고 뿌리 쪽을 깨끗하게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네 꼭지 뿌리 제거 다 되었고요 이번에는 고구마인데요 저는 황토고구마를 오늘 준비했는데 다른 고구마 하셔도 되고요 유기농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꼭지 위아래를 잘라내서 손질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재료가 다 손질이 됐고요 이제 재료들을 썰어 볼 건데요 후드커터는 오본 칼라를 쓰겠습니다 오본 칼라를 장착하시고요 커버 끼시고 그냥 따라서 내려오시면 물결 무늬로 얇게 썰어져 내려옵니다 예쁘게 도마를 쓰시는 분들은 얇은 슬라이스를 썰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상관없으세요 이번에는 고구마인데요 고구마도 같은 방식으로 썰어서 내리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80가지가 넘는 채소 중에 항암효과가 가장 높은 채소예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도와주고 발암물질 흡착과 발암물질 증식을 억제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폐암을 50%나 낮춰준다고 하니까 엄청난 재료죠 이렇게 해서 잘 썰은 고구마도 정리를 할게요 이번에는 사과인데요 사과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썰어 내립니다 과육이 있는 쪽을 칼날에 대면서 사방으로 돌리시면 돼요 도마에서는 슬라이스로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하시고 나면 속만 남죠 정리를 합니다 수분도 풍부하고 샐러드로 즐기기에 좋은 식감으로 썰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칼을 바꿔서 일자 칼날을 쓰겠습니다 일자 칼날을 넣으시고 자색 양파를 안에 넣어서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양파는 결이 있기 때문에 도마에서 썰던 푸드커트에서 썰던 저렇게 채가 돼서 내려올 테니까 잘 썰어 내리시면 됩니다 따뜻한 성질과 단맛이 있는 자색 양파들 샐러드에 적합한 재료입니다 이번에는 검은깨인데요 보통은 통깨를 쓰시지만 이렇게 살짝 갈아서 넣으시면 고소한 맛도 올라오고 흡수도 효과가 훨씬 빠르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재료들을 볼에 넣어서 버무릴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고구마 넣었고요 사과도 넣었고요 씨가 들어갔으면 뺄게요 자색 양파도 썰은 것도 넣었고요 레디시도 넣었습니다 좀 전에 갈아 두었던 검은깨도 넣을게요 항산화 작용들이 강력한 재료들끼리 모인 거죠 자 이번에는 만들어 두었던 양념소스를 부을 건데요 오늘 배우는 이 양념소스는 샐러드인데 반찬처럼 먹는 샐러드여서 모든 재료에 잘 맞습니다 다른 데도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오늘은 생고구마를 먹기 위해서 이 생고구마를 먹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재료들을 함께 섞어서 샐러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생고구마를 먹을 때 발암물질과 싸우는 성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일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잘 버무려서 양념이 배도록 해보시고요 다 됐으면 담아서 먹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접시에 깻잎이나 케일이나 자기 좋아하는 이파리 야채를 깔아서 예쁘게 장식을 하시고요 방금 버무린 샐러드를 담아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소스이기 때문에 잘 어울립니다 먹음직스럽죠? 자 이제 다 담아줬으면 먹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시식을 한번 할게요 오늘 생고구마 샐러드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그 이유는 고구마를 생으로 먹을 때 클로로겐산이나 또 암과 싸워주는 강력한 면역기능 물질인 강글리오시드라는 물질들이 최고로 일을 해줍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열이 닿으면 급격하게 약해지는 그런 약점이 있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생으로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고구마를 생으로 먹으면 수분이 적어서 퍽퍽하고요 그래서 꾸준히 먹고 오래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수분이 풍부한 레디시나 사과 이런 재료들과 섞어서 상큼하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오늘 해본 겁니다 또 케일이나 깻잎에 싸서 먹어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샐러드를 식단으로 반찬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